자 이제 1라운드입니다 엠제이킴 가드를 올리면서 프론트킥 다시 레프트 엠제이킴도 돌려주고요 다시 프론트킥 밀어냅니다 엠제이킴 다시 라이트 다시 라이트 다시 들어오는 바르보사 자 바르보사가 킥과 펀침 섞어서 테크니컬하게 경기를 풀어갑니다 자 흘려내고 좋고요 페르난다 추결이 나오고 있고요 자 엠제이킴 좀 움직임이 멈췄죠 자 지금 또 들어갔고요 주먹이 계속 얹히고 있는데요 페르난다 치고 빠지는 공격 좋습니다 형 스페셜 매치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은 연타 공격 자 엠제이킴은 어쨌건 저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바르보사 선수 아직 여유있습니다 바드 바짝 올리면서 킥 공격 돌려줍니다 자 지금도 다시 연타 공격 그리고 킥 섞어주는 바르보사 코에 출혈이 나기 때문에 호흡도 상당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고요 아 지금 좋았죠 터킹으로 들어가는 거 좋았습니다 엠제이킴 오랜만에 마지막 3라운드 아 지금도 아 지금 맞았어요 살짝 고개가 틀어졌던 엠제이킴 아 위기입니다 위기에요 케이지에 올렸습니다 바르보사 몰아칩니다 자 스탠딩 다운 스탠딩 다운 파이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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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엠제이킴 지금은 약간 반격을 시도해보는데 난타서 걸어보지만 자 위기입니다 엠제이 아 체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네요 엠제이킴 선수 아 지금도 아 부상 아 경기 그대로 끝내네요 3라운드 케이지 순을 거두는 브라질의 캐르난다 바르보사 선수입니다 한 손 위에 기량을 보여줬어요 오 다테 선수의 준비 자세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1라운드입니다 자 크기로 돌아옵니다 자 끌고 들어가는 다테 목감아 넘기기 하지마 자 지금 오히려 페다단대가 훨씬 좋은 자세 그렇습니다 목감아 넘기기가 성공하기가 아 어렵고 동시에 또 저렇게 실패했을 듯 지배적인 포지션을 허용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다테 선수가 목을 감고 있지만 저거는 지금 현재 포지션에선 위협이 되지 않는 지금 공격이고요 네 충분히 하체에 힘을 받을 수 있는 지금 바르보사 선수예요 그렇죠 바르보사는 지금 하프가드 유지하면서 사이드 포지션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 아 밀어내면서 목을 좀 뺄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지금 페르난다가 상대 자 지금 페르난다 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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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도 하나 자 지금 암바 시도 암바 가능합니다 자 지금 팔꿈치 자 일단 암바는 아 지금 여전히 암바 위험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테 자 어떤 수비를 보여줄려는지 아 페르난다 지금 그라운드 기술도 상관 아직 암바 위험합니다 자 다테가 일어서면서 왼손을 계속 열어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암바 쪽은 지금 약간은 좀 풀린 것 같고요 자 삼각조르기 삼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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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지금 트라이앵글 초크 아래에 있는 페르난다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굉장히 좋은 분위기예요 아 위기 암바 암바 아 목쪽마 아 목쪽 암바 이번엔 암바바 암바바 아 주심이 그대로 경기 끝냅니다 아 결국 아 경기 그대로 마무리됐습니다 주심이 아 암바가 들어갔다고 판단을 했고요 저기서 버텼을 경우에는 이 바테 선수의 부상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네 주심의 지금 재량으로 경기를 끝났습니다 5 Crush